7월 12일 오전 7시 35분 오늘은 2024년 7월 12일 오전 7시 35분 힉소스 왕족의 근원 민족의 근원 힉소스 왕족의 개인기록이에요 역사나 기록에 전혀 나오질 않아서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야세레 책에서 찾아냈어요 야세레 책의 10장을 그냥 인용하는데 에벨의 모든 자손들이 아버지 노아의 아들 샘 1세대의 자손들 중 일부 또한 나가서 그들이 스스로 성읍을 건설했으니 그들이 흩어졌던 곳들이며 그들의 성읍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자 30일에 여기 야세레 10장의 31절 1세대 샘의 아들들은 샘의 아들들은 첫 번째 엘람 아수르 엘람 나라 아수르 나라 아르박삿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나라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아르박삿 나라가 없고 루드 아람이며 그러니까 아랍 나라 아수르 나라 루드 나라 아랍 나라 다 나라를 건설했는데 샘의 아들들이 아르박삿만 나라가 없어요 자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 모든 성읍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때 1세대 샘의 아들 아수르와 그의 자녀들과 식구들이 나갔다 그들의 몸은 매우 권장하고 크며 그들이 발견한 땅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나아간 땅은 매우 큰 골짜기를 만나니 그들이 스스로 그들 스스로 내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 자신의 이름들과 그 사건들에 따라서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아수르의 자손들이 건설한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래서 아수르의 자손들이 니누에 건설했고 러센 칼락 르허뽀디에리드라 아수르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람의 자손들 또한 나가서 그들 스스로 한 성읍을 건설하고 아람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성읍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큰 형님 장남의 이름을 따서 우주라고 불렀다 그들이 거기에 구하며 우주의 땅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 바벨탑 이후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미 50세 때 쯤에 50세 쯤 신할 땅 니모드 왕 90세 때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아수르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 이름은 벨라며 이름이 벨라야 아수르 집안의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누의 땅을 떠나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에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갔다 이제 이게 소왈 땅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벨라라고 지었다 벨라 그것이 소왈 땅이니 오늘날까지 소돔과 고바라 그 현재 사회 지하 속으로 매몰된 고대 동시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했고 소왈 땅 그 옆에 근처에 있는 곳 세매 가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성읍들에 따라서 이러하니 그 탑이 망가진 후에 그 땅 위에서 흩어졌던 후라 이후에 모든 나라 성읍과 노아의 자손들의 가족들이 스스로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다 그들이 모든 성읍들에 나라를 세웠다 그들이 칠서에 의해서 규제하기 위함했으며 노아의 자손들의 모든 가족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아스레 후손 니누에에서 이주해온 이민족이 소왈 땅을 거쳐서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거주하면서 소왈 땅의 군대가 이집트를 통치했다 힙소스 왕주의 근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힙소스 왕주의 근원 이집트는 야세르청의 46장 그대로 인용해요 야세르청의 46장 16절 그 아이 파라오의 장남 힙소스 왕조의 파라오의 장남이에요 이때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 요셉이 검증을 받는 곳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에 힙소스 왕조 파라오가 소왈의 땅에 소왈의 땅 소왈의 땅 롯이 거주하던 소동과 구마라는 멸망했지만 롯이 긴급히 피했던 작은 도시 소왈의 땅은 힙소스 왕조의 근본 출신 지역 애굽의 땅 힙소스 왕조의 통치 구역의 군대들을 위하여 그의 관리자들과 종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힙소스 왕조의 셈적 이방인 출신의 이집트 통치 권력은 소왈의 땅 출신 아브라오 50세 때의 아시리아의 도시 닌외에서 새로운 정착제 소왈 땅을 찾아서 나온 민족 지금까지 역사학자 뒤 힙소스 왕조의 근원 출신을 파악하지 못해서 힙소스 왕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힙소스 왕조는 아시리아 지역의 닌외에서 닌외에서 아브라오 50세 때의 소왈의 땅으로 이주해온 벨라 왕의 구선들로 그 후에 이집트 날강 하류를 점구해서 하이집트 이집트의 상중하 그래서 하류 날강의 하류 하이집트 통치자로 힙소스 왕조를 세우고 초기에 요셉이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하였다 힙소스 왕조는 샘조 이방인 출신의 이집트 통치 권력은 소왈 땅의 출신 아브라오 50세 때 아스루의 집에서 아브라오 연합군으로 소동과 고모라를 공격했는데 신활동의 바벨로니아 왕 118세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 5명의 왕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1868년 로시 71세로 포로 잡혀왔고 아브라오 78세 318명의 일군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오 군대가 태각하는 군대를 야간에 추격을 해서 다마스코스 서쪽 호바까지 추격을 해서 거기서 로스를 구해왔다 그 한참 이후에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간 지 12년 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모하다 요셉의 실수 얘기가 나와요 이때는 요셉이 27세에서 28세 팔려간 지 9년째 10년째 10년째 됐을 때요 야사레체의 46장 야사레체의 46장 그때 요셉은 여전히 애국 땅에 있는 감옥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 이때 요셉이 27세에서 28세 사이 그때의 파라오를 시중드는 자들이 그 옆에 서 있었으니 술 맡은 집사들과 빵 굽는 자들 중 수장으로 애국 통치자 왕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애국 통치자는 힉소스 왕조 힉소스 왕조 이 애국의 통치자는 힉소스 왕조에요 술 맡은 집사가 통치자 왕이 마실 와인 힉소스 왕조의 통치자 앞에 누웠고 빵 굽는 자가 통치자 왕이 먹을 빵을 통치자 앞에 진열하였다 이에 통치자 왕이 와인을 마시고 빵을 먹었다 그와 그의 종들과 관리자들이 통치자 왕상에서 같이 먹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술 맡은 집사와 빵 굽는 자가 거기에 있었다 파라오의 관리자들이 보니 집사가 가져온 와인에 날파리들이 있었고 빵 굽는 자의 빵 안에 니트로의 돌 돌들이 있더라 시위대장 파라오의 관리자들이 시중 수행으로 요셉을 27세 28세를 임명하였다 파라오의 관리자들이 1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1년 동안 감금된 건 요셉이나 이 사람들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들어온 시기가 그래서 요셉도 여기서 한 1년 지났을 때고 이 사람들도 고관들도 약 1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다 1년이 되었을 때 그 둘이 감금되어 있는 곳에서 그 둘이 한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요셉이 평소처럼 그들을 시중 들러 그들에게 나갔다 그가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의 안색이 시리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있더라 이에 요셉이 28세에 그들이 묻대 왜 오늘 당신들의 안색이 슬퍼 보이며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해 줄 자가 없도다 하니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하오니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엘리님께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술 맡은 집사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며 말하되 내가 나의 꿈에서 내 앞에 큰 포도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개 가지가 있다 이거요 그 포도나무가 빠르게 꽃을 피우며 높이 자라더라 그 포도송이들이 익어서 포도가 되었다 내가 그 포도들을 취하여 그것을 컵에 담고 그것을 파라오에 손에 들이니 그가 마셨다라고 하니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후에 통치자 왕이 당신을 빼내서 당신의 자리로 복직을 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술 맡은 집사로 있었을 때와 같이 통치자 왕이 마실 와인을 당신이 통치자 왕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당신이 평안할 때에 파라오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게 친절을 베푸소서 나를 이 감옥 안에서 빼내어주소서 내가 가난 땅에서 납치되어 이곳에 노예로 팔렸음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에 관하여 당신이 들은 것은 역시 거짓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 까닭 없이 이 감옥에 두었습니다 이에 그 집사가 요셉에게 대답하되 내가 나에게 해석한 대로 만약 통치자 왕이 처음과 같이 나를 잘 대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해주겠노라 너를 이 감옥에서 빼내줄 것이라 술 맡은 집사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빵 굽는 자가 보고 그것 또한 요셉에게 다가와서 그의 꿈 전체를 설명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되 나의 꿈에서 내가 나의 머리에 흰 바구니 세 개를 보았노라 내가 보니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서 파라오를 위한 모든 종류의 구운 고기들이 있는지라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나의 머리 위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본 새의 바구니는 역시 3일입니다 똑같이 지금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처단한다는 얘기에요 죽인다는 얘기에요 치고 그것을 나무위에 달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 굽는 자의 머리는 잘라서 머리를 나무에 단다는 거에요 당신이 당신의 꿈에서 본 대로 새들이 당신의 머리 머릿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때 통치자 왕비가 출산할 때가 되었더라 날이 이르러 그녀가 애국의 통치자 왕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장남에 통치자 왕이 장자, 장남 이 장남은 출생 후 2년에 떨어져서 사망하고 또 이때 출생한 둘째 아들 마그론이 출생할 때 요셉 총리 직전에 예를증으로 증거했다 이때 아들은 요셉을 양 아버지 총리로 모시고 총리로 39년 동안 더 통치해서 요셉이 110세 사망 후 1년이 지나서 전쟁으로 이 마그론 이 둘째 아들이 전사하고 파라바오는 81세로 전사하고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세력이 이집트에서 밀려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그 나중에 일어날 것까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얻었다고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을 얻었다고 선포하였다 장남 이에 애국의 모든 백성들이 파라오 관리자들과 종독하게 크게 장남을 얻을 때 요셉이 큰 장남을 얻을 때 요셉이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그 시기에요 이에 그 아이 파라오의 장남이 태어난 지 3일째에 힉소스 왕조 파라오가 소왈의 땅 소왈의 땅의 군인들과 소왈의 땅의 군인들과 이렇게 해서 소왈의 땅 롯이 거주하던 소동과 공과를 이미 멸망했지만 롯이 긴급히 피했던 작은 도시 소왈의 땅 소왈의 땅은 힉소스 왕조의 근본 출신지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지트를 제압하고 거기에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왈 땅의 군인들과 애국의 땅 애국의 땅 힉소스 왕조가 현재 통치하고 있는 구역에 애국의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딱 찾은 것은 소왈 땅의 군인들과 애국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힉소스 왕조는 선군 정치예요 군인을 굉장히 우대하는 정치로 소왈 땅의 자기네들 원래의 군인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애국 땅에서 통치하는 그 군인들이 있고 두 군데의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의 군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관리자들과 종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힉소스 왕조 샘족의 이방인 출신 이집트 통치 권력은 소왈 땅의 출신 그러니까 소왈 땅의 출신은 샘족의 아수르의 소왈 땅 벨라의 후손이에요 샘족 아수르 소왈 땅 벨라의 후손 아프람 50세 때의 아시리아의 도시 니누에서 새로운 정착지 소왈 땅을 찾아서 나온 이민족이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힉소스 왕조의 근원 출신을 파악하지 못해서 힉소스 왕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힉소스 왕조는 아시리아 지역 니누에서 아브라함 50세 때의 소왈의 땅으로 이주해 온 벨라 왕 벨라 왕의 후손들로 그 후에 이집트 날강 하류를 정부에서 하이집트 상중하 이집트 이렇게 해서 하이집트의 통치자로서 힉소스 왕조를 세우고 초기에 요셉이 총리로 380년간 근무하였다 애굽의 모든 왕조들과 파라의 종들이 그의 아들 장자의 잔치에 참석하여 통치자의 왕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통치자 왕과 함께 먹고 마시게 나왔다 통치자 왕의 모든 관리자들과 그의 종들이 8일 동안 잔치를 열며 기뻐하였다 그들이 8일 동안 모든 종류의 악기들 템버리는 흥을 돋으며 통치자 왕의 집에서 춤을 추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던 술 맡은 집사가 요셉을 잊고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고 그가 통치자 왕에게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는 이것이 죽게로부터 말미앗음이니 요셉이 사람을 신뢰했으므로 주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주께서 요셉을 벌을 주신 것이라 요셉이 야호하보다 술 맡은 자를 더 의뢰하였다 술 맡은 자에게 청탁을 했다 자기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머물렀으니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지 12년을 채웠더라 그래서 이삭의 사망 야곱의 앞에 요 부분 요셉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실수 자 1678년부터 1660년 요셉이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오면서 9년 동안은 노예로 살았고 3년 동안은 감옥에서 살았는데 감옥 요셉의 이집트 노예 생활 이집트 힉소스 왕조 때 초기 왕조 출범 10년 차에 요셉이 17세 요셉이 7세 쯤에 힉소스가 왕조가 시작되었다 추정하며 요셉 110세 사망 후에 1년이 지나서 이집트 이주한 지 72년 만에 힉소스 왕조의 아들 파라오가 마그론이 전사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힉소스 왕조는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삼각주를 중심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일 및 나일강 중부지역까지 지배를 했었다 요셉이 29세에 이집트 왕 꿈을 해모했고 요셉의 신분이 수직상승했고 이삽이 180세에 사망했고 막벨라 굴에 매장했고 야곱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세로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 상황이에요 요셉 30세 이집트 총리 힉소스 왕조가 이때 힉소스 왕조 초기 23년차 그러니까 이집트의 23년차 요셉이 30세로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이때 총리로 4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래서 파라오가 사망하기 전까지 41년 동안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창세 기록던 야곱의 직계가족 70인 이집트 이주시기가 1877년하고 출애국기 기준으로 야세례책을 이용한 경우 1656년 요 이주시기가 서로 다른데 한 220년 차이가 나는 것은 출애국기 여기는 똑같고 출애국기 기록된 거나 야세례책이 기록된 거나 출애국기 시기는 동일하나 이집트 이주 출애국까지 이집트 내 체류 기간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야세례책에는 모세의 친모 요괴벳이 이집트 이주고 요때 직후에 출생을 해서 요괴벳이 130세 모세를 출산했다 1526년 모세가 80세에 출입을 해급했다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 체류 기간은 130 플러스 80년 총 210년이다 이집트 체류 기간은 210년이다 그래서 이집트 이주 직후 레유의 넷째 딸 요괴벳이 출생했다 자 이렇게 야세례책 59장 구절을 인용하면 레유의 자녀는 개스론 그한 무라리 요렇게는 70인 명단에 있어요 그렇지만 요괴벳은 70인 명단에 없어요 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에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요괴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해서 따라서 요괴벳의 나이는 이집트 이주식이야 동일하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요때 존재할 때 야곱 70인 직계의 이집트 이주식 힉소스 왕조 초기 32년차에 야곱의 70인 이집트 이주가 그때 했다 1656년 자 이렇게 해서 자 힉소스 왕조의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를 감상하세요 이거 его 유명한 fed 오 국제 경 medic 수 절 벅